어디 넣어드릴까요? 여기 넣어드리면 돼요? 무거운데? 어디 안에 넣어놓을까요? 이거는 핫팩 아이고 이거 핫팩이란 말이에요? 핫팩 저번 아까도 사신거 그런데 핫팩인데 이거 하나 뜯어서 여기 보시면 뜯는데 15시간이거든요 따뜻하게 하는거 그거란 말이에요 네 네 뜯어서 흔들시면 돼요 이렇게 흔들면 따뜻해지거든요 계속 이렇게 돈 없다 이거 없다 그러면 안돼 내가 살살 몰라 조금 힘이 들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주세요 제가 성역해드릴게요 국회제 뭐요? 쌀? 네 네 이제 교수님 이제 가시고 여기 있으면 자주 볼긴데 이제 부산 가면 못보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선생님이 한번씩 부산에서 울산 오셔서 저랑 같이 올게요 네 이거 주머니에 넣으라고 하시거든요 주머니에 넣으라고 하시거든요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돼요 누가 사주셨어요? 나는 셔츠도 잘 안 붙이는게 누가 사주셨어요? 나는 인척도 많이 사서 오고 날로 뵙게 좋다고 내가 좋지 자기들이 밥 잘 때 드시고 나 일해놓고 사고 내가 해먹고 She is real 혹시 뭐 필요한거 있으세요? 필요한거 있으세요? 필요한거 있으세요? 필요한거 필요하면 돈있나들 필요한것도 없고 연팡돼서 도와주고 쌀이나 한폭 사주면 쌀이요? 쌀 없으세요? 쌀 없으세요? 쌀 없으세요? 그렇지 그것도 쌀아 크지마라 안맞다 하지마라 제가 친구들이랑 쌀 없으세요 고크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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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다시 주무실까요? 여기 안에 들어가세요 여기 너무 추워 깨끗하게 되시고요 다음에 또 이거 많이 사올게요 그게 빠듯한거 그녀가 더 원하는거 이게 시간이 정해져있어서 몇시간 뒤에는 몇시간 원하기에 이거 좀 많이 사올게요 아니 괜찮아요 사올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볼게요 불 꺼드릴게요 난 알아봐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좋은데 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갈게요 다음에 또 놀러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친구랑 같이 올게요 난 좋아 아가씨 이제 이제 거의 아가씨 못오세요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응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디 또 가시는가 아 네 제가 학생이에요 저희 선생님이시고 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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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잘 지내고 계셔가지고 고맙다고 하세요 여기 이렇게 건강하게 계셔가지고 너무 고맙대요 고마워요? 네 계속 건강하셔도 돼요 나는 고맙은 것도 없고 이래가 먹으러 반찬도 있어도 못 해 먹고 없어도 못 먹고 그렇다 어 어 she can't make food food and can't eat food food and she can't give you anything so 괜찮아 bruh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저희는 네 그냥 계속 건강하게 계시는데요 tell her does she have family to come visit 어흥 혹시 가족분들 계세요? 가족이나 뭐 자식들이나 여기 오는 사람들 있어요? 가도 응 딸, 아들, 자식 살 어 자식들 가족 여기 와요? 자두 가족 몰라 어 딸 딸이랑 아들들 없어요? 아들 살 있어도 다 뭔 사이까네 어 뭔 사이 they also can't live they're not limited so they always work so they don't come back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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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s alone 못 사이까네 아들 있어도 못 사이 잘 먹을게 바쁘게 바쁘면 가고 그래 않으면 나 자원도 길어 응 이후로 나 안 사워도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도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괜찮아요. 그리고 너는忙하다면 이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녀의 허리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어, 어, 수님이 할머니 여기 다리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다리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줘도 괜찮냐고 기도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응, 다리 아프지 말라고 기도해봐요. 조금 전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이름? 김태순. 할머니, 김태순으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her legs. Lord, we decree healing in Jesus' name in her legs. Father, let me see if her legs... May I ask her, may I touch her legs? Let me see. Okay, so you see how one leg is shorter than the other? So, Father, in the name of Jesus, you see how it's shorter, right? Have it grow out, right? Watch God grow it out. Father, in the name of Jesus, grow her leg to make it even. Father, I thank you that you are aligning her body, God. Now it's even. Can you tell? Now it's even. It's okay, it's okay, it's okay. Tell her I'll keep praying for her while I'm away. 항상 멀리 있어도 할머니 건강하시라고 기도하신대요, 할머니 건강하시라고. Yes, okay, bet. Yes, thank you. Oh, tell her, Mianni, you're for crying. I'm sorry. Don't cry. Okay. Okay, how old? If she may ask, how old is she? How old is she? Yes, in the States. In the States, in the States, in the States, in the States, in the States. Yes, in the States. What do you mean by that? At the Holland? um, the American Republic? Come in, wonna. Women, Women, Women in Holland? you think we live on Hong Kong? Her family live in Australia? Oh. So who comes to visit? I think no man. 바쁘고도 가시고 주영카도 좀 뺀게 앉으면 어떠노? 미안해요 미안해 요거 드세요 요거 드시고 식사도 꼭 챙겨 하시고요 이불 요거 따뜻해요? 안 따뜻한데? 따뜻하다 요거 소고 올리면 따뜻하다 손이 차가우시네 요거 따뜻하니까 여기 이불 꼭 덮고 주무셔야 돼요 제가 한번씩 올게요 할머니 식사 꼭 챙겨서 하세요 이불 들어가세요 저 이거 문 닫고 갈게요 추워요 손 차가우시니까 손에 꼭 쥐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번씩 올게요 할머니 고마워요 고마워 밥 저녁 있다면 밥도 꼭 드세요 여기 들어가세요 하면 추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믿는 건가 제가 믿는 건가 제가 믿는 건가 그리고 그녀는 요리가 내가 끼리 먹고 잘 살아요 할머니가 교회 안 다니셔도 교수님이 교회 다니시니까 항상 기도 안 돼요 할머니 건강하시라고 기도 다 Dafür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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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添 gekommen 저 밥 꼭 드세요 약 병원 가셔야 되는 거면은 약도 먹어 약도 먹어